네, D-1주일입니다. 저 선생님 D-9일까지 올라왔는데요. 맞아요, 오늘 8, 7, 6일 한 번에 설명드릴 겁니다. D-8, 7, 6일이면 D-1주일 맞거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일주일 남았죠? 공부 루틴 유지하세요. 자, 루틴 유자라는 거 제가 그 전 케이스에 잠자는 것도 딱 정해서 자라 아침에 국어 공부, 그 다음에 점심 먹기 전에 수학 점심 먹고 나서 영어, 그 다음에 탐구 저녁에 또 부족한 감옥 공부해라 더하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. 점심 먹는 겁니다.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 때요. 점심 시간에 실패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. 이런 거죠.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 학생도 있고요. 드셔야 됩니다. 그런데 또 억지로 드시면 체하고요. 아니면 너무 많이 먹으면 식곤증 때문에 영어 망하기도 하고요. 그렇죠? 생각보다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. 제가 루틴을 유자라는 게 단지 공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심 먹을 때 숟가락, 몇 숟가락 먹었는지까지 계산해 보세요. 떡같이 먹습니다. 그 정도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프로가 맞고요. 그러한 마음가짐인 사람이 정말 복받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. 저는. 제가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저는 그랬습니다. 내가 밥 먹으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. 하란 얘기 아니에요. 저는 정확하게요. 아홉 숟가락 딱 먹으면 더 이상 안 먹었어요. 그 다음에 제가 다이어트 시작할 때도요. 숟가락을 정해놓습니다. 나 몇 숟가락만 먹어야지. 그러면 끝이에요. 이걸 내가 연습하라고 하는 게 변수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수능 보는 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먹으면 뇌해전이 안 될 것이며 또 많이 먹으면 졸릴 것이며 억지로 먹으면 체할 것이며 별의별 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. 자기한테 루팅이 딱 정해지게끔 만드시면 됩니다. 그럼 오늘 당장 내일 점심이겠죠. 점심을 드시다가 아 나 이 정도면 배는 안 부른데 이 정도면 돼 한번 멈추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. 그리고 나서 수능 날까지 그런 식으로 유지하시면 컨디션 관리 최고조까지 올라갈 겁니다. 자는 시간 똑같아. 먹는 거 양도 똑같아. 공부하는 시간도 딱 정해놔서 루틴대로 공부했습니다. 이 정도 일주일 컨디션이면 수능 보는 날 컨디션은 최고 맞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거 얘기합시다. D-8761이고요. 제가 이제 공부 관련 케이스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8, 7, 6일 동안에 우리가 3등급이 오프인 학생 1, 2등급이 오프인 학생 자 설명을 드렸잖아요. 간단합니다. 1, 2등급이 오프인 학생들 3일 동안에 제가 딱 찝어드립니다. 제 업법 측강을 듣던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수강자가 아니에요. 선생님 제가 업법을 거의 틀린 적은 없습니다.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아 이놈의 업법이 맞을 때도 있는데 틀릴 때도 있어요. 그럼요. 찜찜함을 없애버리는 게 더 좋아요. 업법 측강은 10년 동안 나왔던 업법 정리를 빨리 한 다음에 10년 동안 나왔던 문제풀을 다 안단 말이에요. 몇 강 되지 않습니다. 그렇게 공부를 하시던지 이건 O야. AND가 아니야. 다시 교집합 아니에요. 자 1, 2등급 오프인 학생들 업법을 하던지 아니면 빈순삽이 여전히 문제란 말이에요. 여기서 몇 개를 틀린지에 따라 1, 2등급이 나뉘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빵꾼한 걸 메꾸라는 거예요. 이따 좌표는 찍어드립니다. 3등급이 높이는 학생은요. 아주 간단해요. 자 인정하셔야 됩니다. 뭘 인정하느냐 우리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단어 튀어나오고요.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지 안 되는 문장 막 튀어나와요. 근데 이게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. 그럼 문장 내에서 모든 힌트를 동원하여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낌은 와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키워드 잡는 공부하시기를 원합니다. 그 다음에 3등급 목표인 학생들은 이 키워드 잡기 공부가 D-876이 아니라 수능 전날까지 하기를 원합니다. 그러면 자 이거는 1, 2등급 목표인 사람들 두 개 다 하는 거 아니에요.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 맞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해라. 업법 특강을 공부하시던지 아니면 X-ray에 자 이거 딱 지금 일치정지에 눌러놓고 공부해보세요.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이거라도 수강하세요. 문제 풀 때 감이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.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루틴이 있어야 되거든요. 빈칸이 나왔습니다. 습관적으로 주제는 뭐니? 위, 아래 관계는 뭐니? 묶어놓고 푼단 말이에요. 내가 세 번, 네 번 읽어서 요약할 문장이 있고 해석이 안 돼도 한두 번 읽고 넘길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순삭 X-ray나 업법 특강 공부하시기 바라고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문장 해석의 완성입니다. 이게 키워드 잡기 공부예요. 필자가 정말 말하는 거 핵심을 잡아내는 공부인데 1, 2, 3강은 무조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? 선생님 저 맞는 것 같아요. 수능 전날까지 공부하세요. 정말 모든 인지 다 도원해야 됩니다. 인정하시라고 얘기했죠? 우리 분명히 모르는 단어 튀어나와요. 해석 안 되는 문장은 나오지만 문제를 맞추려면 필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따라는 가야 한단 말이에요. 그게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. 자 이렇게 일주일 준비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루틴 유지해라. 아직 안 끝났다. 자 그러면 공부 관련은 이제 저랑 키워드가 끝입니다. 이제 학생 중에 있어요. 그럼 선생님 저 찜찜한데요. 그럼 나머지 8, 7, 6, 5, 4, 3, 2, 5일 남았는데요. 예비 소집일 전날은 공부 안 하실 거잖아요. 영어를 인정. 그러면 D-2, 3, 4, 5 4일 동안에 뭘 공부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 공부한 거 중에 빵꾼 한 거 있죠. 제가 좀 더 부족한 파트 선생님 제가 문장 삽입이 약합니다. 문장 삽입 공부 선생님 제가 빈칸 부족해요. 빈칸 공부 선생님 제가 3등급 요표인데요. 문제를 맞추고 싶은데 단어 모르잖아요. 키워드 잡기 부족한 걸 공부하시던지 아니면 해설 강의는 다 무료인 거 아시잖아요. 해설 강의 수강하시면 분명히 도움됩니다. 저는 이제 수능 응원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올해 마지막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. 자 우리 남은 일주일 승리합시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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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